킹존 드래곤 엑스 미드 안녕하세요. 킹존 드래곤 엑스 미드 윤혜현입니다. 일단 오늘도 일단 컨디션이 최근에 좀 많이 좋았어가지고 이겼으면 좋겠다. 3대0으로 다 이겼으면 좋겠다. 그냥 9연승에서 롤드컵 갔으면 좋겠다. 이런 마인드로 맨날 게임하고 있는데 오늘 생각보다 좀 많이 잘 풀렸던 것 같아서 엄청 좋네요 기분이 일단 제가 썸머에서 좀 많이 지면서 라인전도 많이 지면서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갈 길을 못 찾고 있었는데 거기서 코치님이나 감독님이 선수 우리 애들도 저한테 이거 잘한다 뭐 잘한다 자신감을 최대한 키워주시려고 해요 그리고 코치 감독님들도 자기 쉬는 시간 빼면서도 저랑 같이 옆에 있어주면서 같이 알려주시고 좀 많이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결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르블랑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예전부터 저번 시즌부터 솔로 랭크에서 모스트 1위였고 좀 자신 있는 챔피언이었는데 어 이번에 이제 자신감도 붙으면서 나도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꺼냈었고 일단 오늘 1세트 같은 경우는 일단 사일러 쓰기도 했고 웬만하면 킬각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감전이나 콩콩이든지 뭐 들 수는 있는데 어차피 킬각을 어차피 못 잡을 거 돈을 빨리 띄워서 내 코어템을 더 빨리 올리자 그런 마인드로 도벽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일단 애들도 저를 이제 잘 믿어주시고 일단 저도 이제 그에 맞게 믿음을 주는 만큼 저도 잘하고 있으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저희 최근 연습 경기도 그렇고 그냥 저희가 준비한 대로만 잘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것도 멘탈적으로나 일단 게임이 워낙에 길어지니까 5세트까지 갈 수도 있고 멘탈적으로나 그런게 경험이 좀 있어야지 더 좋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담원 분들도 담원 선수들도 다 충분히 잘하고 저희도 그에 못지않게 잘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세도 그렇고 최대한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어제 이틀 전에 MVP 때 인터뷰 때도 한번 말했었는데 사실 서머 때 막 하면서 자신이 좀 없었어요 왜냐면은 하여튼 좀 자신이 없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코치님이나 선수들도 감독님들도 옆에서 이렇게 개인으로 이렇게 다 속여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거기서 이제 자신감이 붙어서 이제야 꺼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가 쇼메이커님이신데 쇼메이커님도 엄청 잘하시고 근데 상대보다는 일단 상대가 누구든 일단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하면은 누구든지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분도 엄청 좋고 근데 원래 게임 이기면은 항상 다 기분 좋은 건 맞고 이제 로드컵도 이제 한 발짝 남았고 한 발짝 잘 갈 수 있게 더 열심히 준비해서 꼭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머부터 라인전 약하다 이런 소리 많이 들으면서 걱정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자신감이 있고 더 센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